하샤! 다시 잘 들으시오. 형편없는 몽모듬들이여! 절대 한복하지 마시오. 여섯 대의 고인이었다. 그러나 약 30여 년에 걸쳐 계속된 대몽고전쟁 기록에 있어서 처음으로 거래의 기상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몽고군이 여러 번 그를 위협하며 철추성의 항복을 권유하라고 시켰으나 그는 끝까지 몽고군과 싸우라고 소리치다가 죽어간다. 그리고 그의 그 비장한 충전심은 곧바로 철추성으로 전달되어 성안의 검... 흑품들아 세우라! 흑품들아 세우라... 흑품들아 세우라... 교ре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안의 검은 줄을 날려라! 모델 소포들은 이리 돌을 날려라! 높은 소포들은 게리 돌을 날려라! 고맙습니다.